안녕하세요. 함께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 파악 정우입니다. 자 드디어 2023년 수능을 위한 정답 모의고사 시리즈가 시작됩니다. 자 정답 모의고사 시즌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자 지금 시즌 1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 자 일단 우리 정답 모의고사는 시즌이 총 4개로 되어 있다고 했지 자 시즌 1은 이제 6월 평가원 대비해서 지금 5월에 시즌 1이 나올 거고 요게 5회 분량이에요. 그 다음에 5월 6월 평가원 끝나면 이제 그 다음 평가원은 어 9월 평가원이지 그러면 시즌 2는 그래서 8월에 나올 겁니다. 자 8월에 자 9월 평가원을 대비한 시즌 2가 자 5회 분량이 나올 거고요.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수능이지 자 수능을 대비해서 달려야 되니까 자 이제 시즌 3 이제 9월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시즌 4가 10월에 나올 건데 각각 6회 6회 그러니까 이게 시즌 3 시즌 4가 파이널이에요. 자 그래서 지금 시즌 3하고 4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파이널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좀 더 세분화 시켜놨고 자 그래도 우리 이제 첫 번째 평가원이야. 자 첫 번째 평가원 잘 봐야지. 그래서 아직은 좀 미완성 단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갖고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는 자 첫 번째 모의고사가 될 테니까 자 시즌 1 이제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20문항짜리 그러니까 전문항이야. 자 전문항 5회 분량이 들어있어요. 왜 20문항 굳이 써놓냐면 이제 선생님이 개념 1팔 모의고사를 해서 헷갈릴까봐 자 그래서 전문항으로 되어있는 자 20문항짜리 모의고사 5회분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풀 때는 시간을 지켜야지 어 30분 딱 시간 지켜놓고 자 딱 해놓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30분간 아무도 내 방에 들어오지 마. 그리고 문 잠궈놓고 해야 돼. 그래야 이제 중간에 갔다가 뭐 누가 뚜뚜뚜겨서 막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자 정확하게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자 30분을 딱 재고 이거 마킹까지야 마킹까지 딱 끝냈을 때 30분이 지나야 30분 안에 끝내야 돼요. 그래서 그 연습을 자 5회 분량으로 한번 해보시고 어 문제는 난이도가 어떠나요? 이거 궁금할 거예요. 그치? 자 이 정답 모의고사는 평가원, 수능추체위원, 그리고 개정교과서 지필위원이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생들하고 문제를 만들지 않아. 학생들이 막 문제 선생님 이거 되게 좋아요. 이렇게 갖고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. 많이 있는데 하나도 받지 않아요. 다 출제진들하고만 문제를 만들어. 그래서 문제의 퀄러티가 그냥 풀어보면 알 거야. 장난이 아니야. 자 그래서 좀 어려워요. 어려운데 어려운 걸로 대비를 해야 돼. 괜히 쉬운 거 그냥 내 점수 내 입맛에 맞게 점수 잘 나오는 그런 모의고사로 대비해봤자 수능이 어렵게 나와버리면 대책이 없단 말이야. 쉽게 나오면 좋지. 근데 쉽게 나오건 어렵게 나오건 그걸 다 대비하려면 어렵게 대비하는 게 맞겠죠. 그래서 좀 풀어보고 어 현타올 수도 있어. 좀 내가 지금 화학 공부한 건가?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상처받을 수 있는데 미리 서가할게. 미안해. 미안해. 하지만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라는 거야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내가 어느 부분이 좀 약한지 그걸 체크를 해서 개념에서 다시 보고 그 다음에 기초정도 다시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테마트 강도 한 번 다시 보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. 결국 이건 6월 평가원 대비해서 시즌 1을 낸 거지 수능을 대비해서는 아니야. 이거는 그냥 수능을 위한 중간 과정이에요. 지금 6월 평가원 전에 시즌 1을 안 봤다고 해서 나중에 풀어도 상관은 없어. 상관은 없지만 6월 평가원 대비해서 한 번은 쭉 한번 풀어보자. 어 그리고 점수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 해설 강의 할 때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1컷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. 자 1컷이 한 40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. 40점 정도면 되게 어려운 모의고사지. 자 수능 컷이 보통 45에서 47 사이로 이제 화학은 정말 난이도를 잘 맞추시거든. 왜냐면 킬러가 우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. 중화반응하고 양적극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들쑥낙쑥하지가 않아. 그래서 수능 난이도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라고. 진짜 상처받지 말라고. 자 그래서 5회분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총 10강으로 할 거야. 그러니까 한 회당 2강씩 2강씩 찍을 건데 2시간이에요. 2시간. 그만큼 선생님이 자세하게 해석을 할 거야. 자 이 시즌 1, 2, 3, 4는 모두 다 전문항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. 개념 1, 2, 3, 4는 전문항 해설을 못해. 너무 많아서. 자 근데 시즌 1, 2, 3, 4는 다 전문항 해설을 해드릴게요. 자 그래서 한 회당 2강씩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물론 이거 해설지 다 들어있어. 해설지 다 완벽하게 다 들어있어. 그리고 해설지 그냥 뭐 우리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교육청이나 평가원이나 그나마 평가원 모의고사는 좀 그 EBS에 조금 자세하게 달지만 교육청 모의고사는 읽다 보면 좀 화나지 않니? 저는 너무 성의 없잖아. 한 페이지에 그냥 대충대충대충 써놔서 좀 그럴 텐데 그런 해설지 아니야. 해설지 분량 4페이지나 될 거야. 자 그래서 이거 해설 자세하게 물론 해설지도 있지만 선생님이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는 또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도 전문항 다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.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올라갑니다. 자 이번 주부터 우리 지금 이제 5월 첫째 주야. 그래서 5월 첫째 주야. 첫째 주였구나. 이제 둘째 주구나. 자 둘째 주이고 우리 6월 평가원 전까지 이번 주까지 보면서 5주 남았어요. 그러니까 딱 5주. 딱 맞아. 자 그래서 매주 하나씩 올려드릴게요.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업로드 할 거고 자 당연히 6월 평가원 전까지 완강을 해드릴 거예요. 자 그래서 한 해 한 주에 너희도 맞춰서 한번 풀어봐. 맞춰서 개념 1팔 모의고사도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것도 매주 하나씩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전문항으로 되어 있는 이 시즌1도 하나씩 하나씩 풀면서 어 첫 번째 모의고사 6월 평가원 우리 잘 대비했으면 좋겠고 다시 얘기하지만 어 너무 상처받지 마라. 자 상처받지 말고 자 그 받은 상처가 6월 평가원 딱 들어가면 야 문제 좀 쉽네.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. 자 그래서 시간 철저하게 지켜서 풀어야 돼. 철저하게 지켜서 자 시즌1 어 풀어보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세밀한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